어? 밈 테스트는 뭐지? 이거 궁금하다. 얼마나 잘하나 그런 건가? 아 나 좀... 인싸지! 다 알지! 이거... 2020년이면 작년이네! 아 이거 다 알지 그냥... 저 완전 인터넷 인간이거든요! 인터넷 인싸거든요! 다 알지... 테이스티 훈이 폭률기계로 만든 분수 이런 건 치즈 분수잖아.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이 티 아니야 이 티?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이...이게 뭐예요? 가로진 부분에 알맞게 연결된 시무이십쇼는? 이게 뭔데요? 재관동의 금지... 뭐...뭐야 이거... 피규 할 때 주의서인가? 뭔데 이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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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뭔지 몰라... 어 이건 알아 이건 알아! 뭐...아 근데 이렇게 써두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티마진피안가 그건데?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 이게 누구...누구세요? 천국어 만들어낸 유행어... 쿠쿠르... 아 쿠쿠르 빙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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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딕 딘미 중독증 칸 때레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흥 웃기는 소리 아 이건 알지 인물의 명언이 아닌 것은? 아 이거 갑자기... 왜 역사 문제가 나와? 어 이거 이거 나 이거 했어! 12초 후 뭐지 이거? 모여봐요! 아닌가? 나비보베 따오 나비보베 따오 나비보베 따오 나비보베 따오 나비보베 따오 어몽어스와 게임 관련이 없는 말 어 다 맞지 않아요? 아 벤티 벤티 벤티가 아니고 벤티지 벤티 2020년에 한 틱톡 챌린지가 아닌 거죠? 아니 내가 틱톡을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이게 뭔데요? 찡끗 염색이 뭐야? 포지셔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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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몰라 망했다 뭐지? 검사 완료 이미 조금 부역한 민머리 먹잘할 능력고사? 완전 나지 아 나 좀 아 인싸지 다 알지 아 이거 봐봐 이거 또 이거 또 CU에서 그거 한 거 아니야? 이거 색깔도 뭔가 CU 색깔인데? CU에서 만든 거 아니야? CU 추천 받은 거 아뇨? 난 해봐 어? 한때 핫했던 음식들의 유행 순서로 올바른 것은? 뭔 소리야 씨앗 호떡 언제 유행했어? 씨앗 호떡 언제 유행했냐고 왜 내가 알지도 못하게 유행을 해? 와플 메이커 대란을 일으킨 올해 디저트 이름? 붕어플, 잉어플, 크로플, 트리플 이거는 크로플이지 아 뭐야 국내 공식적으로 민트 초코맛이 출시된 음식은? 햄버거, 피자, 치킨, 떡볶이 이중에 민트 초코맛이 있다고? 도지사가 직접 홍보하여 안바는 이름 끌어내 식재료? 몰라 우리 도지사는 이런 거 아네 채끝살 짜파구리에 채끝살은 소의 어느 부위인가? 몰라 나는 그냥 채끝살이라고 써있는 거 산단 말이야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어디야? 몰라 맥주 매니아 서지혜가 편의점에 사준 흑맥주의 이름은? 곰표라고 대놓고 써있잖아요 이거 곰표에서 강호받았죠 다음 고객 부비 등심 이름은? 이것만 보고 내가 어떻게 알아? 야 이거 정육정 사장님 데려와도 몰라 이거를 아니 우리 윗집에 정육정 사장님 계신데 그분 데려와서 물어볼까? 몰라 어떻게 알아? 다음 라면의 이름은? 아니 이거를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 이거를 왜? 스테이지4 음식 관찰? 이거 관찰을 해도 몰라 오케이 알아 이거 몰라 불닭볶음면이겠지 참치회 고등어에 대방어회? 일단 방어 아닌 거 같고요 껍데기 보니까 고등어 같은데? 아닌가? 색깔을 봐서는 약간 참치 같기도 하고 방어 아 모르겠어 이거 봐서 어떻게 알아요 몰라 이게 뭐야 몰라 아무거나 몰라 먹는 게 뭐죠? 바나나티비 어 인터넷 밈 고인물 됐어 아까 거랑 다른 건가? 아까 거랑 좀 다른 거 같지? 이거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이거 좀 다른 거 같은데? 좋았어 이거 한번 해보자 인터넷 밈 고인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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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일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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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 완전 야 이거 나한테는 너무 쉽네요 문제가 뭐야 이게 뭐지? 게이득? 게이득인 거 같아 이거 이거 그거야 양말! 양말이야 이게 뭐지? 아 이거 아 이거 바니바니? 바니바니인 거 같아 바니바니 이게 뭐야? 아 이거 그거지 어메이징 인 거 같아 냠냠굿까진 기억나 바니바니 사케 음악 관련 유튜버가 아닌가? 손바님 왜 여기 있어? 손바님 손바님 음악 관련 유튜버인가? 어 어 손바님 아닌 거 같아요 미안해요 이 영상 관련이 없는 단어는? 깨수깡이 뭐지? 깨수깡 처음 들어봐 인터넷 아니 유튜브에서 대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MBTI MBTI 어 이거 그거 이거 인우공 인우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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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음악 음악이 마약 와 나 개쩔어 나 이거 다 맞을 거 같아 아니야 여기서부터 망했다 일단 다하고 다라가나 아 이거 몰라 아 이거 몰라 이거 이거 맨당 헤딩 아닌가? 몇.. 몇 반이야 몰라 몰라 아 이거 모르겠다 몰라 아무거나 찍어 박진영이 한 충격증 행동은? 이거 뭐지? 다 이상해 JYP를 음주렸다 어 몰라 몰라 어 이거 그거다 이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아니에요? 두뇌 풀가동 이거 2 더하기 2 곱하기 요거야 이건 이건 확실해 아 이거는 아 이건 너무하잖아 이거 맞추기가 너무 죄송하잖아 아이씨 죄송해요 방시혁씨 맞추기가 너무 죄송하네 음 음 분석 완료 오케이 과연 결과 와 A급 고인물레 하하하하 와 이번엔 좀 잘했다 그죠? 아 아 몇 개 못 맞췄네 까비 뭐 못 맞춘거지? 일단 아까 그 윤호윤은 못 맞췄을 거 같아 윤호윤은 못 맞췄을 거 같고 그리고 또 뭐 못 맞췄지? 거의 다 맞춘 거 같네 와 근데 이거 테스트 차별점이 62%가 A급 고인물레 근저만 가면 냄새나는 아니 이거는 표현이죠 표현 아 JRP 맞아 JRP 그거 나 처음 봤어 어 그거 처음 봤고 아 발로 피아노 차셨어? 아 그래 아 발로 피아노 치신 거야? 아 그래 몰랐네 왜 발로 피아노를 치셨지? 뭐 못 맞췄지? 한번 다시 봐야겠다 뭐라 일체 맞췄고 이거 맞췄고 이거 게이득 아니야? 이거는 게이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 이거 게이득 맞을걸? 이거 양말 맞을걸? 양말 아닌가? 바나나인가 저거? 이것도 바니바니 맞을걸? 양말 맞지? 이거 어메이징 맞을걸? 사켈 맞고 이거 선바 아니에요? 이거 선바님 아니야? 음악 관련 유튜버 아닌가? 이거 이거 약간 헷갈려 이거 이거 정답 모르겠어 이거 정답 모르겠어 선바님이야 저거? 선바님 맞아? 이거 정답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다 어렵다 나도 고인물이 아닌가봐 싫으면 안 돼 예